자 여러분 이제 3회가 되겠습니다. 3회는 보니까 이제 뭐 한두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3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5점 90점 그 정도 맞으시면 한국세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쉽죠. 1번은 티것은 왜 틀렸습니까. 우리가 이제 덧디토기는 철기시대. 그 다음에 이제 덧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덧디색인무늬토기라고 하는 게 이게 신석기 후기에서 청동기시대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입니다. 알겠죠. 자 어디서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에 눌러찍기문토기. 자 아빔문토기라고 하죠. 자 요건 이제 신석기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것과 리을이 짝짓기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전부 맞는 표현인데 이 동그라미 3번은 이게 뭡니까. 이게 동예가 아니라 이게 옥자라고 봐야죠. 자 동예도 나중에 가서 뭐 광개토대왕이나 뭐 장수왕 때 이쯤 가서 이제 동예도 고구려에 복속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표현은 태주왕 때 고구려에 복속됐다. 이 표현은 사실은 옥절을 말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이 3번 문제에 여기서 말하면 백제왕 명롱이 누굽니까. 성왕이죠. 성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3번이 554년 관산성 전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신라왕은 누구겠습니까. 진흥왕이죠.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1, 2, 3, 4번 중에서 진흥왕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진평왕이죠. 알겠습니까. 진흥왕 손자인 진평왕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이거 법풍왕이죠. 동그라미 4번 이거는 한강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까진 좋은데 금강가야가 아니라 대가야를 멸망시킨 게 진흥왕입니다. 살짝 장난쳤었죠. 됐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입에 익어서 신문왕 때 녹음 폐지 관료전 지급이라고 외우지만 정확히 말하면 신문왕 7년에 관료전을 먼저 줘요. 그리고 신문왕 9년에 녹음을 협파합니다. 그러면 녹음을 폐지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가 아니라 나인 거죠. 맞죠. 1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중요한 함정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장보고가 활동할 때는 9세기 830년 전후에 해서죠. 9세기입니다. 신라 하대예요. 그러면 여기로 따지면 라에 해당되는 거죠. 라. 9세기니까 라에 해당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전시과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고려시대 제도잖아요. 고려 5대 경종 때 이 전시과 제도가 시행됐으니까 4번은 제일 먼저 제껴야죠. 함정을 1번에다 단단히 파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풀다가 1번 닫힌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3번은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자 757년 경덕왕 때 녹음이 다시 부활되면서 세조를 자 뭡니까. 월봉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이 녹음을 폐지하고 신문왕 때 녹음을 폐지하고 경덕왕 때 녹음이 부활될 때까지 녹음 대신에 세조 월봉을 지급한 거니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5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시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해동보살 나중에 고려숙종 때 화쟁국사라고 추전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서당화상 이 세 표현은 전부 누구한테 쓰는 표현이라고요? 원효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원효 알겠죠. 해동의 보살이다. 그 다음에 화쟁사상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먼 훗날 고려숙종 때 가서 화쟁국사라고 불리웠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서당이라고 하는 게 어릴 때 원효의 아명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원효를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또라미 3번은 1번이나 2번이나 4번이 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은 이거는 의상을 원효로 고치면 딱 좋아. 딱 좋아.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다른 직렬도 아니고 우리 경찰 직렬에서는 6번 문제가 비슷하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최소한 세 문제는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에 자 기억은 누구? 동인 니은은 서인이죠. 그 다음에 기억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과 리을 할 때 디귿은 이황문인들이니까 남인 그 다음에 리을은 자 요건 뭡니까 조식문인들이니까 북인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똥라미 1번 뭐가 틀렸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적폐청산이죠. 이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었던 게 동인이고 약간 좀 미원적이었던 게 서인이었습니다. 기성사림이죠. 1번은 자 여러분 뭐라고? 기억이 아니라 니은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여러분들 자 경신왕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서인이 남인을 영모로 몰아서 대거 축출한 사건이 바로 경신왕국 아닙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는 자 효종비는 2차 예송이에요. 남인은 9개월 그러니까 1년 상복설 그 다음에 이제 서인은 9개월 상복설 대공복 자 여기는 기념복을 주장했다. 자 여러분 6번 문제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정도면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이에요. 교과서 수준인데 조금 어렵게 낸 거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틀리시면 이 정도를 틀리시면 솔직히 맞을 문제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요것도 기출됐던 문제 거의 그대로죠. 음 기억은 군인전이고요. 그 다음 니은은 구분전입니다. 구분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급관리와 군인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한 땅이 구분전 아닙니까? 그렇죠? 7번 문제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여러분 8번 문제는 뭐 비슷하게 경찰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은 8번에 동그라미 1번은 뭐가 틀린 거죠? 안양은 충렬왕 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몽주 권근 정도전이라고 하는 게 고려말의 신진 사대부들이죠. 이들을 가리킨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안양이 아니라 이색이라고 고쳐야 되겠죠. 이색. 안양과 이색은 활동 시기가 한 5, 6, 1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민왕 때 이게 공민왕 우왕 때니까 이색이라고 고치는 게 맞겠죠. 됐죠? 자 쌤 이런 말장난 너무 치사빤 상관입니까? 아 이게 이래봬도 2018년 지방직 7급 기출 지문이에요. 저는 이 문제 진짜 잘 냈다고 생각해요. 동그라미 2번 충렬왕 때 경사 교수도감 다른 직렬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바로 이 경찰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경찰 직렬에서 이 지문이 나왔죠. 2017년 북부여경 기억납니까? 아 2017년 경찰 1차 기억나죠? 다른 직렬은 이거 틀릴 수 있어도 경찰준비생들은 이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는 맨 마지막에 보면 길 흉 군 빈 가 자 이게 국조 오레이죠. 나라의 5가지 국가 의뢰를 자 이렇게 정리한 책이 바로 국조 오레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번은 국조 오레이가 편찬된 성종때를 묻는 거죠. 맞습니까? 동그라미 1번 중종때 이륜 행실도죠. 동그라미 2번에 최부라고 하는 사람이 쓴 표회력 성종땝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2018년 국가직 국업에 나왔었죠. 동그라미 3번 동국병감 문종땝입니다. 동그라미 4번 칠정산 세종이죠. 자 여러분 9번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나름 깔끔하고 창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여러분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를 물었어요. 뭐 동그라미 1번 고려 초기에는 광평성이나 뭐 그 다음에 승군부 등에 태봉의 관제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6대 성종 때 자 문무관리는 문산계로 향리 노병 악공 그 다음에 탐라 탐라왕족 여진추장 등은 무산계로 정비했다. 동그라미 2번 다른 징결은 틀리면 안 되지만 경찰은 이 문제 맞아야 됩니다. 자 이게 나온 게 동그라미 2번 지문이 경찰에서 공시 역사상 처음 나왔거든. 2018년 경찰 뭐 1차인가 2차에서 나왔죠. 기억나죠? 동그라미 3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렸습니까? 중서문하성과 상서성 즉 이성을 통패해갖고 원간섭기의 처음의부라고 불렀죠. 중추원이 아니라 자 뭐라고? 상서성입니다. 오케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쳐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11번 자 여러분 이 11번은 치사빈스하지만 도대체 동그라미 4번이 뭐가 틀렸을까요? 대학이 아니라 소학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기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 선생님 너무 치사빈스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소학은 주자 선생이 쓴 성리학 입문서입니다. 그래서 고려말 조순초의 그 신진사대부들은 이 소학을 중시했습니다. 16세기 사림 양반들도 소학의 보급 향량의 보급 주자가래의 실천 이런 걸 매우 중시했습니다. 대학이 아니라 소학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자고요. 12번 자 역사편찬 활동을 물었어요. 정도전의 고려국사가 제일 빠르겠죠? 이게 이제 태조 이성계 때니까 자 그 다음에 권지의 동국세년가가 이게 세종 때니까 얘가 두 번째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성종 때고 그 다음에 라가 자 유희령의 표제음주 동국사략은 이건 자 말 그대로 자 요건 뭡니까? 동국통감을 추격한 거니까 동국통감 뒤에 나온 책이죠. 중종 때 나온 책입니다. 그러면 12번 문제를 푸냐 못푸냐 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에 있죠. 동국세년가 제가 서브노토에도 있고 기본소에도 있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권제가 세종 때 이 권제가 바로 동국사략을 쓴 권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동그라미 다가 이게 기출이 됐습니까? 기출이 두 번 됐죠. 기상직 실급에 한 번 기출됐고요. 그 다음에 경관에 한 번 기출됐고 두 번 기출됐습니다. 알겠죠? 동국세년가는 경찰준비생 중에서 합격권에 있는 사람이면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13번 문제는 동그라미 3번 4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도입니다. 거꾸로 올라가 가볼게요. 16세기 명종 때 제작된 조선방역지도 이 조선방역지도는 실제로 만조와 대마도를 우리 영토에 일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영조 때 정상계 동국지도가 있습니다. 백리척이라고 하는 여러분 최초의 축척 개념을 도입한 지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것 작년 6월 15일날 쳤던 지방직 구급지문이죠. 김종호의 대동여지도는 1862년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그런데 그 김종호의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지기 한 20년 전에 청구도라고 하는 실측 지도가 이미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좀 더 보완해서 만든 완결판이 이게 대동여지도예요. 그러니까 이 대동여지도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떼하십니까? 동그라미 1번은 이것도 유명한 기출 지문인데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입니다. 당시에 원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도 그 다음에 성교광피도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되고 있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녀만국 전도의 영향을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왜? 고녀만국 전도는 16세기 말에 중국에 온 예수의 성교사인 마테오리치가 만든 지도예요. 쉽게 말하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보다 200년 뒤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말이 되질 않는 거죠. 말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입니다. 14번 이게 한두 번 기출된 적이 있죠. 색칠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가산의 토적이 별난을 일으켜 청천강 이북의 수많은 생명이 도탄에 빠지고 어육이 되었으니 나의 죄이다. 그러면 청천강 이북의 수많은 생명이 도탄에 빠지고 이게 뭐죠? 이게 홍경래의 난이죠. 맞습니까? 제가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연도 애후라고 했습니다. 이때 왕은 정조 아들이 누구? 순조 입니다. 그리고 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처음 홍경래의 난이 발생한 장소가 어디냐? 가산이에요. 가산에 있는 광산 노동자들을 규합해가지고 이 별난이 처음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가산도 중요한 힌트입니다. 되죠? 그러면 순조대를 고르라는 거니까 순조대를 고르라는 거니까 부처응답 1번인 거죠. 이게 정조 죽은 이듬해 순조 1년에 1801년 중앙관서의 공노비 6만6천명을 해방시킨 그걸 말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 서우수의 해동농서가 정조의 명으로 편찬됐다는 게 국가지 구급의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안정복의 천학문답이 이게 정조 때 나온 책이에요. 동그라미 4번에 신경주는 강계고 운의 훈민정음 신경준이 활동할 때가 이게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제가 신경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죠. 14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 틀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4번 문제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5번처럼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뭡니까? 기억이죠. 문벌폐지 인민평등권 이거 갑신정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죠. 자 그다음에 디귿 관리채용에는 지벌을 탑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이거 동학농민동 폐정개혁 12개조에 나오죠. 그다음에 니은으로 가죠. 자 뭡니까? 이 니은이 바로 나라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문물을 익히게 한다. 이게 홍범14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홍범14조. 맞죠? 그다음에 리은은 어디입니까? 이게 헌육조죠. 독립협회 헌육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역 자 그다음에 디귿 그다음에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16번 우리가 대한제국 문제가 잘 나오죠. 대한제국 문제가 대한제국 문제가 잘 나오는데 자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기출 지문 입니다. 기역 지문 기출 지문 이지만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대한제국 은요 지금의 덕수공 당시에 경궁 이라고 불렀죠. 여기를 전궁으로 삼았습니다. 경복궁이 아니에요. 경복궁이 아니라 덕수공 지금의 덕수공 당시에 경궁을 전궁으로 삼았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황국 협회가 협파되고 나서 1899년에 상무사를 설립합니다. 상무사를 설치해 갖고 이 상무사에서 상업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죠. 이 니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틀렸는지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디귿 맞죠? 두 차례 전국적인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 대한전토지계 줄여서 지계라고 하죠. 이 지계를 발급을 했습니다. 맞죠? 이게 왜 두 차례냐 하면 1901년에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이 양전사업 이 양전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만에 재개됐거든요. 그래서 이 디귿 같은 편을 씁니다. 그 다음에 리을 뭐 이거 유명한 지문이죠. 망국우편연합에 1900년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망국방람회에도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참여한 적이 있죠.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맞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문이고 니은이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자 이거 뭐 의열단인지 잘 알죠.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이고요. 의열단인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1,2,3,4번 중에서 의열단이 아닌 게 있죠. 잘못된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뭐가 틀렸죠? 김상욱이 아니라 나석주로 고쳐야 됩니다. 나석주로 고쳐야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다 맞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을 김상욱이 아니라 나석주로 고치면 완벽하다.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18번 좀 많이 어려워했을 거예요. 18번 18번이 이 탐구자료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색실 한번 해볼까요? 민족혁명의 유일한 전선을 만들라 보입니까? 이게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의 결의문입니다. 1926년이고요. 자 누가 이 글을 썼냐 안창호가 이 글을 썼습니다. 아마 다 들은 봤을 거예요. 근데 이 탐구자료가 좀 어렵죠. 그러면 결국 20년대 중반의 모습을 고르라는 거예요. 1, 2, 3, 4번 중에서.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신서참배 반대투쟁 일제 말기의 모습이죠. 30년대 후반 40년대 모습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재미 한족연합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할 즈음에 자 이 미주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조직한 단체가 이게 제미 한족연합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일명 맹호군이라고 하는 한인 국방경비대를 조직한 바가 있죠. 이거 태평양 전쟁 발발 무렵에 미주지역 우리 한인동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34번에 요거 뭡니까 3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농민운동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소작쟁이가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 탐구자료가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인지 이것만 뽑아주면 이 문제는 쉬운데 이걸 뽑아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거 사부님이 절대 사료할 때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우리 기본소에도 이 사료 있습니다. 색채를 한다면 어디를 색채를 해야 돼요? 한국의 절대 독립을 주장하라. 민족 혁명의 유일한 전선을 만들라. 색채를 하십시오. 이게 힌트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9번입니다. 여러분 이 가가 뭐죠? 43년 카이로 선언입니다. 맞죠? 나가 뭐죠? 그렇죠. 이거는 얄타 비밀 회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건 사실은 경강기출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 경찰 간부 기출을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3년부터 45년 사이에 이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니까 사실은 되게 좁은 지역이죠. 사실 19번 문제 좀 어려웠을 거예요. 2번에 건국동맹 1944년 절대연도라 그랬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송기정 일장기 말소사건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배경이잖아요. 똥라미 3번 대일본 선전포가 1941년 이니까 여기는 카이로 선언보다 2년 전이죠. 그 다음에 똥라미 4번에 정지용 김영랑 시문학 요건 뭡니까 작년 경관 지문이죠. 이게 30년 31년 곧댑니다. 알겠죠? 1930년 31년 곧댑니다.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똥라미 4번은 꼭 아셔야 되는 지문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작년 경찰 간부 기출이니까 눈여겨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18번하고 19번은 체감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번 갑니다. 20번 여러분 20번이 이게 가가 뭡니까? 1954년 제2차 개헌 4.4.5 개헌 이죠. 나가 이게 뭡니까? 1972년 제7차 개헌 소위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맞습니까?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건 뭡니까? 발책연 1952년 제1차 개헌 발책연의 주요 내용이죠. 동그라미 가 아니라 가 바로 2차 개헌 4.4.5 개헌 에 대한 설명이죠. 됐습니까?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인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자 이걸 이제 얘네들이 유신헌법에 의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적수에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그중에서 3분의 1이면 100명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신헌법에 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만든 별도의 교습단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유신 정우회라고 합니다. 유신 정우회 이걸 줄여서 보통 우리가 유정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유신헌법은 요즘 상식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헌법인 거죠.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3회는 어떻습니까? 3회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해차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18번 19번 때문입니다. 18번 19번이 사실은 좀 체감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3회 분석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